마라탕. 마라탕. 나 수업 안 좋은데 지금? 사람을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나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는데요. 나는 너랑 있는 게 페이스볼인데. 우리는 후자인 듯하다. 뭐가? 그치?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다 보니 데이트 계획을 짤 때 맞추려고 해도 항상 쉽지가 않는데. 이게 찜이란 어플인데 우리는 완전 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장소나 만지 카페, 전시 펌 이런 막 허플레이스 있잖아.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는 거야. 근데 이런 어플은 흔하잖아. 포인트가 그거야. 그러니까 너랑 내 성향을 동시에 바로 분석을 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을 해준다고. 나 해볼래요. 짠? 어때? 우리 성향이 좀 많이 극과 극에다 같이 헤어져야 되나? 주실래요? 대박 나 여기 가보고 싶어. 아 여기 여기 여기. 아 여기도 가잖아. 사람들 리뷰도 볼 수 있어서 블로그처럼 낚을 일도 없고 여기 영업시간 위치 전국 근처에 가볼 만한 곳까지 쫙 뜨니 우리가 다닌 곳을 기록해둘 수도 있고 그 반경이 넓어지면 너무 부득할 것 같잖아. 아 짐? 짐? 짐! 클릭! Right now! 바로!